오케이 다 됐습니다! 빨리! 빨리 달아요! 어! 잘못 봐갔다 내 앞으로 당장 김치먹고 서리 벚꽃빵 뒤질러! 야! 가을질 오른손으로 해야지! 이게 빠네지 왜? 그냥 부추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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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애플워치 멋있게 나오더라 어! 나 차차차 일부러 팔 걷은 것 같던데 팔 좀 걷어 걷고 시작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팡팡 오케이 벌써 완성되고 있죠? 벌써 완성이 됐다고요? 날씨 너무 좋잖아 오늘 여름 아니야? 우리 가는 날만 날 좋은거야 뭐야? 날씨 너무 좋잖아 좋아 좋아 장난 아니야 됐어? 됐어 됐어 끝났다 다 쳤다 야 뭐 먹을래? 야 이거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앞부터 해봐? 가운데 말고? 어떤 사람들 앞부터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? 가운데 말고? 댓글에? 어 뭘 먼저 하라는지 기억났다 이거? 이거는 바람 많이 불 때 하는 거고 아 얘를 먼저 하라 그랬어 이거를 이렇게 3초에서 넣어야겠다 대박 나 오늘 좀 잘하는데? 네? 아니야?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 나 잘했는데 좋아요 나 보지 않아? 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짱이다 감사합니다 돌이다 돌 돌 내가 해주지 아니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 답답해 죽겠네 은정아 답답하다고 믿기지마 답답해 죽겠어 이거 왜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한 번 빨리 해야지 캠핑은 여유 여유 은정아 여유를 가지라고 여유야 마음 조급하게 캠핑하면 안 돼 여유를 가져줘 너 초심을 많이 잃었다 우리 모토잖아 빨리 빨리 다 됐습니다 빨리 빨리 다름 어디와 뭐야 내가 할게 안 돼 이렇게 다섯 번에 쏙 들어가야 된다 너 한번 해봐 너 찍자 이번엔 아 떨려 시작 잠깐만요 이거 접어주시겠어요? 한 번씩 정하시고요 야 이거 봐 잘하잖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곤 여덟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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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일곱 만에 넣으셨습니다 신기록 어 잘못 박았다 왜 이거 뭐 여기 아닌데 망쳐졌어?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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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 감성 있게 봐라 이런 것도 다 감성인 거 알지 야 너 그만 넘어가 인정이 잘한다 인정이 잘한다 인정이 잘한다 뚝딱 좀 배고픈 거 같다 얘기하니까 나 잠을 못 잤다니깐 다풍도 그만하세요 나 진짜 잠을 못 잤어 어제 알겠 우리 왜 이렇게 잘해? 내 머리 골바리야 우리 이걸로 공기할래? 어? 우리 이걸로 공기하자 나 공기 못해 공기 진짜 못해 야 게시어 은정어 이거 봐 아무도를 잡으면 돼 우기면 돼 아 그래? 야 이렇게 하면 되냐 휘네 아 왜 아 왜 조심조심 나 그거 해보고 싶어 뭐 돌로 팩 박는 거 해봐 야 미리 막 박아놓기 없어 알았어 간다 어 되네? 야 너 이거에서 잘하는데? 근데 엄청 반정받아요 됐어 우와 오 마이 갓 완벽하다 나 약간 놀랬어 우리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뭐야 완전 뭐 장박해도 되겠어 장박 가능해 어디서 할 건데? 어디든 아니야 own anywhere 됐다 이제 끝 밥 먹자 계란 밥 밥 мин 밥 밥 밥 밥 밥 밥 버섯은 조금 더 잘 그려졌다. 그리고 파프리카, 고추, 파프리카는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만 할까? 응 오우! 됐다! 오우! 와우! 여기에 맥주면 끝났지! 와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? 아 배고파 이거 이거! 이렇게 간장을 부어준 후 와사비를 이렇게 넣어도 되나? 진짜? 싶을 정도로? 이건 그만! 간장이 너무 맛있어? 와 살이 이렇게 안팔서 이걸 찍어가지고 찰 거 같아 음! 진짜 맛있어 오우! 오우! 음! 음! 와! 와우! 대박! 물 한 번 리필 하실게요 생선 진짜 맛있어 고생했다! 고생했다! 인거지! 인거지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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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정말? 눈 풀리는 맛! 아 맛있어! 라만 한 번 끓여야겠는데? 라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! 기깔난다! 오늘은 박수가 계속 나오네… 행복하신 가봐요? 우우의ric! 嬲 spine Sorry 전기 everyone 소리받고 핀티질러!! 너무 저질이잖아요 지금 먹어보세요, 선생님 나 진짜 화가 나려고 해 라면은 통통한 면이 퉁퉁한 면? 덜 익은 면? 응 과자 같을 것 같은데, 지금? 아, 지금 화자만 익었어 지금 네가 호르륵 하는데 호르륵이 안돼 마사사? 진수성찬 진수성찬 김치 갖고 와 내 앞으로 당장 김치 갖고 와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 원래 이렇게 맛있어 라면은 닭갈비 싸서 먹어볼게요 아, 맥주가 너무 맛있네 뜨거 음 음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대기 나 살이 나 저기 총이랑? 이거 안 썼네, 결국? 고소하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, I got it. 줄고, 야, 오케이, 오케이. 빵을 파내라는데? 면 삶을 또 한 파내면 되지. 참 좋아. 빠너. 빠너. 에? 빠너. 빠너. 빠너 여기 있습니다. 빠너. 빠너. 달려 붙는다고 해가지고. 누가 또 달려 붙지 않냐고 하는 거 아니야? 면 삶아. 몇 삶아 면 삶아. 코 펼 줘. 코 펼 줘. 코 펼 줘. 코 펼 너 어디에 코 펼 너 어디에. 야 너 어디에 있다니까 뭔가. 하하하하. 비닐장갑. 2, 3분 구워 달래. 뭘 구워? 빵을. 아 빵을. 아 나이스 와 엄청 꾸덕한 소스구나 청양고춤 마지막에 넣는거에요? 지금 넣어요 소스는 많으면 좋으니까 그럼 넣어 한 다섯 동물 민지아 줘봐 내가 잘라줄게 내가 잘라줄게 야 가위질을 오른손으로 해야지 아니 내가 집었는데 콜라 안가져왔다 아 아 나 콜라 없어 화내지 말고 좋은 날 우리 코 너무 찝었다 지금 오케이 소소소소 뿌리면 될 것 같아 야 단어 만든다 응 와 됐어? 너 오늘 좀 달린다 됐지? 너 요즘 매운 것 좀 먹는구나 나 좀 요즘 꽤 넓네 생각보다 맞아 그거야 바로 아 원래 빠네는 살짝 넘쳐줘야 돼 와 비주얼 끝장났는데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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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어? 왜? 흑냥고추야? 맞아? 응 매워? 아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 매워? 응 진짜 매워 아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 아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 와 진짜 매워 나 이거 한 입만 물어 먹어봐도 돼? 응 바삭하 했으니까 너 크림 찍었어? 응 크림 좀 찍어야지 단바스 먹고 김치 먹고 오빠 한 번 먹고 호빵 지금 하나 때릴래? 뭐 하나에서 나눠 먹어야지 응 알았어 알았어 둘에서 뭘 하나를 먹냐 알았어 맛있겠는데? 우와 있는다 응 자 이제 시작이야 눈에 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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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눈에 별을 툭툭툭 툭툭툭 아침이 며칠 연습라면 너무 행복하지? 야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야 집에 가야 돼